안녕하세요 박한영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또 투박을 한번 질러봅시다 9천원 질러왔구요 우리에게는 총 6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질러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왼쪽 그리고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나나나 나나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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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골라주세요 왠 오케이 자 아이고 강화무세 10번 고치고 오른쪽 3 4 5 6 7 8 9 10 오른쪽 45분 내면 오른쪽 오케이 자 왜이렇게 오래걸리네 결제 좋은거 줄러나보다 아 강화수조 45분 됐습니다 오른쪽 빠바바밤 빠바밤 빰 빰 빰 특선미 자 왼쪽 하는척하면서 오주 빰 빰 빰 따다다다단 딴 따다다단 딴따 야 강화무세 아크로벳 하면서 오른쪽 오케이 아 왼쪽 오케이 아크로벳 왼쪽 네 자랑좀 하겠습니다 몸밴대 야 재질을 한번 안주냐 자 마지막은 재질 한번 아 뭐냐 한번 보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몸밴대 개조롱 가위 저리가 자 이중에 있을거야 이중에 범인이 있다 빰 빰 빠바바밤 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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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트레저박스라는 게 참 옛날부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돈 낭비가 아닌가 설탕 공장의 상술에 이렇게 놀아나다니 요즘 투박하면 안 되나 봐 두번만 더 할까? 두번만 더 할까? 아침에 역시 백한영 방송입니다 굿머닝 아이고 아침이에요 어서와요 딱 두번만 더 할까? 그럼 나올 것 같지 않아? 단 두번만에 나올 것 같지 않아? 감이 오지 않아? 딱 3000원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약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딱! 두번만 해보겠습니다 긴조 얼마 정도 하나예요? 긴조요? 7천? 안녕? 트레쉬박스? 자 왼쪽과 오른쪽 여러분들이 골라주세요 과연 트레쉬박스일지 트레저박스일지 지금까지 몇 개 하셨어요? 당신은 지금까지 먹은 빵의 개수를 알고 있나?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 하나를 골라주십시오 딱 두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예요 이것까지 하면은 여덟 개? 오른쪽? 운을 믿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행운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주세요 제주 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아! 두번 튕기고 왼쪽 공감 어? 망 게임이죠? 흠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지만 여기서 트레저박스를 한번만 더 하면 어떨까? 하지만 여기서 트레저박스가 한번만 더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? 헤헿 과한 도박, 당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.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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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너무 과하게 트레이저 박스에 운명을 걸지 마세요 대왕의 시대에는 트레이저 박스 한 5번 정도만 질러도 충분히 할만한 게임입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 트레이저 박스를 하는 것도 트레이저 박스를 하는 건데 한가지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영상 올렸었죠 근데 이제 다음달부터는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왜 다음달부터냐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2만 9천원이에요 다달이 한달에 한번 2만 9천원을 내야 돼 다음달에 결제를 해서 다음달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달부터입니다 한양님 그러면은 무료 쓰면 되잖아요 무료를 써보려고 했는데 프레임이 60프레임에서 30프레임으로 떨어지더라구요 28프레임으로 그래서 화질이 깨지더라구요 난 여러분들에게 눈뽕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품을 제 돈 주고 사서 정가에 사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할겁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영상을 새로 올리기 시작하면은 그것과 겹치는 영상들은 삭제될 예정이니까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방종 아니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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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